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라고? 곰탱이 똥 싸요 곰탱이 똥 싸요 오오 굿동 오오 단단한 면 좋은 똥 싸고 있어요 굿동 곰탱 철물점 장사는 잘 되시나요 오우 요즘 불경기에요 IMF때보다 더 심해요 불경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서민경제 다 죽었어요 그래도 힘내고 살아라 얘들아 열심히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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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킹하는게 제 인생의 낙 견생의 낙이에요 여기 새로운 풀이 났네 오우 다들 풀 뜯어먹는 그리고 들어와서 꼭 쉬를 하는 칭찬으로 다들 모여서 반상해하니? 전 요가하는데요.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찬탱이 메뚜기 잡는 찬이 찍힌다 메뚜기 죽이지 말아 너 이 맛까지 보니? 찬이야 메뚜기 맛있냐? 찬이야 메뚜기 맛있냐? 시염두인 시키야 응? 메뚜기 맛있었어? 애 Daily 주시지 마 그래 찬? 꼼탱 신났냐? 하하하하하하 캐고장이 꼼탱이 좀 과하게 논다 니들 그럼 탱 내 둘이 이렇게 과격하게 놀아 좀 부드럽게 놀 수 없겠어? 제가 좀 그렇게 놀죠 그렇게 놀아야 신나요 컴탱이 이 새끼야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검돌이 계속 있어요 혈관이 되게 약해지고 고개를 터는 습관이 들어가요 털면서 귀쪽에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 같아요 염증은 다 사라졌습니다 진물도 안 나오고요 거의 깨끗해졌어요 단지 면봉으로 귀를 핥아보면은 닦아주면은 약간씩 피가 조금씩 묻어 나옵니다 양순 양순 헤헤헤헤헤헤헤 우리 이쁜 양순이 채니와송 희귀실주쟁이 채니 젊은지 드세요 우리 이쁜 양순이 찬이왔송 시기실주쟁이찬니 젊은지 드세요 자 밖으로 나갑시다 밖으로 밖으로 예 예 가자 올라가자 다 나왔느냐 예 다 나왔습니다 대적 너희들은 다시 장사 시작 곰탱아 아 들어가고 싶어 그래 들어가라 다들 쏙 들어가라 그런데데데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